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! 청량해. 고! 앉아 기다려 맛있다 우와 아.. 맛있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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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탱탱하고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다 먹으니까 우리가 먹으면 좋겠어요 이런 맛은 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아삭아삭해 밥을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죠 너무 맛있어 고기 아.. 이 시려.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좋아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